3창이네. 가야되네, 그러면. 115바이 기절이에요. 내가 좌측으로 줄게. 강남 조심해. 강남에 무서운데? 강남에 쏜다. 아, 금식 올라가야지만. 폭탄 앞에 있다. 연마가 오일까지 까네. 강남에 쏜다고? 형, 넘어가면 안 돼. 형, 3창으로 들어가자, 그냥. 차타고 들어와요, 형. 병원에서 넘어가고 있어, 인자. 병원에서 인자 올라가네. 3창 들어간다, 나도. 나 쏜다, 나 쏜다. 2창으로 들어간다. 들어가 버려. 카고파로 시도하니까 너무 좋다. 그치. 한 대도 안 맞아. 한 대도 안 맞아 나는. 한 대도 안 맞는다 나는. 한 대도 안 맞는다 나는. 한 대도 안 맞는다 나는. 한 대도 안 맞는다. 안 맞는다. 안 맞았다, 시X. 개새끼. 내가 쏴했어. 아, 제가 와줬어요. 숨었어, 순천히? 아니요. 어, 숨었나 보다 이제. 살리셨냐? 근데 제 피가 얼마 없어요. 지금 오셔도 늦을 것 같아요. 살리다가 죽을 것 같아요, 근데 너는. 네. 근데 지금 바위 뒤로 숨었는데 피가 없어. 우리 빼고 탔어. 제 거 오세요. AR 소음기도 있고, 바위 뒤에서 죽었거든요. 저가 SW. 어? SW? 어, 있다. SW, 능선 위에. 아, 아, 시발. 떨어져구나, 시발. 오, 나이스. 핫소리. 하나 더 길어. 하나 더. 와, 싸운다. 순천히 이쪽, 순천히 이쪽. 응, 내가 보고 있을게. 내렸다. 어, 싸운다. 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. 잡았어. 나가지고. 오우, 나 순다. 코판. 코판 동영장이 쌌어. 어, 나도 봤어. 아니, 내가. 내가 화각에 들어왔잖아. 내가 나갔어 그것도 헤드쉽도. 기토스판프. 약점 있는 사람 없지. 약점 있는 사람 없지. 어? 저 4-1-2 진통제 하나 있어 약 하나 맞으러 아 NK에서 좋네 두 걸 맞으면 가네 와 우리 원안이야 쫓기다 어디 쐈까? SW에 강남쪽에서 쏘긴 쐈더라 강남쪽도 지금 붙었을거야 창고로 저쪽 창고에 있을거 같긴해 지금 구상하면 어떡하지 구상 4개 있어 몰아주기 해야지 뭐 이따가 몰아주기 하자 저쪽이야 어 온다 온다 잠깐만 와이어 170방향 한 대 나무 뒤에 못탔어요 190방향 오케이 동현이 형 겁나 무서워 흥 와 형 에탑이야 쟤 내가 살릴게 우연히 보고있어 미친놈이 에탑이네 붙잡았다 여기 들어올 수 있냐? 네 멀리 쐈어 와아 흥뚝이었는데 한순간이구만 내탑 구생전 창고에 있고 오 내탑 내탑 조심해라 자기장 제발 와이씨 좋다 그나마 괜찮해 응 그나마 우린 가까워 지새끼 죽였냐? 못죽였어 지새끼 죽여야되는데 지새끼 몰아리지 지금 일단 부원안이구나 어 어 지새끼 폭탄 맞았다 아직 그대로 있네 어디쎄요? 나무 뒤 아직 일단 190 맨 뒤에 나무? 아 190 나무 190 나무 맨 뒤에 나무 소원기 소원기 흐흐흐흐흐 기절 기절 오우 멋져 한 팀 남았어요 쟤 말고 딴 놈이 에탑인거 같아 지금 오오오 들어왔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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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 복수 복수 하나 기절 바로 살려야 돼 오오오 다컷 다시 가서 우연아 바로 저쪽다 다시가 봐 죽이네 죽이네 다시 가서 바로 넘파야돼 그 나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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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것로 오도오도 와 라스트 하나 하나 일단 나무 뒤 와 와 진짜 에임 핵뼈 진짜 에임이 따라가